안녕하세요 문어짱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네네치킨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맛있게 먹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준비했습니다 청양고추면 그리고 청양고추면 아잇 청양고추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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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찮아 아하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으 쥬 grey 흠 하하 으헤 между 으헤헷 으으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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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윽 쫄깃쫄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계란 아... 아삭아삭 일부러 소스 아.. 너무 맛있어 목 목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아.. 너무 맛있어 참기름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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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비빔밥이 너무 자랄입니다 매콤하니 뭐하나 감자 너무 맛있어 마지막 다리에요 뱅뱅 럭시 치즈볼 그 사 OURS hospital 일어나라나 refer G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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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ansmit 다 먹었네요 양념치킨 진짜 맛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